이번에는 미국증시 마감상황 봅시다. 오늘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 연 5일째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운은 1.11% 하락에서 29,260 나스닥은 0.6% 하락, 1,802 S&P500이 6월 16일 연 저점을 뚫고 내려갔어요. 1.03% 하락에서 3,666이 저점이었죠. 6월 16일, 3,655 3,666보다 11포인트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데비아 반도체는 1.47%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2,3,7,3입니다. 2,373 연중으로 보면 다우가 약세장에 진입했어요. 마이너스 20.02% 하락 S&P500은 23.8% 하락 나스닥은 31.77% 하락 그렇게 해서 약세장 진입 그러면 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할 때 그런 말이 나오는데 3대의 지수가 모두 20% 이상 하락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형주들,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 0.23% 상승을 해서 150달러 아마존 1.2% 상승했습니다. 대형주들, 빅테크주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차주들은 의외로 강세였어요. 테슬라 0.25% 상승 276달러 중국 전기차주들이 4%, 5%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두도 0.14%,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했듯이 반도체의 대표주주들 모두 하락했어요. 엔비디아 2.3% 하락 122달러 AMD 2.44% 하락하고 또 램 리서치도 2.4% 인텔도 2%때 또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2.4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신저가 계속 형신중인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오늘 또 2.4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코스피 3%때 코스닥 5%때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52주 신저가 1361개 쏟아진 증시자고 나왔어요. 어제 신저가가 쏟아졌습니다. 당분간 반등 쉽지 않다 하고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756개 코스닥에서 605개 종목이 52주 신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코스닥이 어제 에코프로 비엠, LNF 다들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특히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중시 블랙먼데이 커지는 반대매매 폭탄 우려하고 나왔습니다. 반대매매 설명드렸죠.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대출이 아니라 내가 주식에 투자한 금액 대비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매매에 당합니다. 그 반대매매에 따른 지수충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미국 정치 보면 장 초반에 반등을 시도했어요. 뉴욕 정치를 다시 끌어내린 것은 영국 파운드와 같이 폭락 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였습니다. 미국 달러와 초강세에 영국의 감세정책이 맞물려서 영국의 파운드와 한때의 사상 최저 1.03달러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비상회의를 열어 긴급금리 인상이 나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20년 만에 지금 114까지 치솟았어요. 아주 급하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닷컴버블 당시 그때 그때의 달러인덱스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한때 3.9%를 돌파했어요. 2010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것이 투자심리를 또 위축을 시켰습니다. 기준금리에 더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역대 최고치에 다가갈수록 세계 전역은 금융위기 공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입니다. 달러 강세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로 이어졌다면서 만약 무엇인가 무너지지 않을까 경계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도표 나왔죠. 전도표에 따르면 연준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르고 내년 말에는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0월은 없죠. 회의가 11월과 12월 두 번의 회의에서 금리가 0.75% 올리고 11월에 그 다음에 12월에 0.5%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을 7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연준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전략하죠. 제네미 시겔 펜실베니아 대 와튼스쿨 교수 주식의 장기 투자라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분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지난 2년간 과도한 통화조정에 있다면서 연준이 그동안 과도하게 돈을 푼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조이지 않고 갑자기 기준금리를 확 올리니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면 S&P 500 지수 3천 아래로 떨어질 것 실적 침체 예상 하고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주식전략팀장 이 수익 침체가 예상이 되고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니겠지만 잠깐이라도 S&P 500 지수가 3천선 밑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한 주기적인 침체기에 있으며 이 상황은 긴축정책과 성장 둔화에 대한 일종의 사이클로 이해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바닥을 기본 시나리오에서 3,400 정도 보고 있고 또 더 약세가 되면 3천포인트 인근으로 추정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로는 현재 주식시장이 과매도 상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에게 했죠. 이번에는 JP 모건 마르코 콜라노비치 연준이 촉발한 이 주식시장을 과매도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시장은 현재 바닥에 가까울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들 보고 있는게 이 전문가들인데 견해가 다 다르죠. 또 CFRA의 샘스토발도 긍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과거 저점이었던 6월 16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락저점이 형성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S&P 500과 그 구성 11개의 섹터가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 킹달러 여파에 하락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산원유 가격이 2.6% 하락했어요. 그래서 80달러 아래입니다. 배럴당 76.7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1월 3일 이후 현재 유가가 최저치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